1 2 3 와이 쟈 됐다 으 쟈댔다 와 와 밑에 사람 있는데 으 지금 캐시 8484, 8485 쪽에 정비하고 계시면 다 나와주십시오. 와 이 X 됐다. 와 이거야. 정비가 안 났나? 정비가 났을 것 같은데. 아 캡을 터져보면. 스파크 터지도 안 돼요. 스파크 터지도 안 돼요. 어이구야. 스파크 어이.